어? 길러브 잘못했냐? 길러브 잘못했대요 이미 시작했는데? 떼창 가이드 너 입이 왜 그래? 아 뭐야 방금 뭐 했어? 여러분 떼창 가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주 잘 맞는데 떼창이랑? 그렇지? 난 안돼? 나도 하고싶어 그거 나도 그거 하고싶어 어 이거다 오케이 이걸로 해봐 자 여러분들 저희가 올리나? 자꾸 말할 때마다 이미 가잖아 이제 진행합시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저희가 인스타에 올리나? 안되겠다 끄고 있겠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피드들 보셨죠? 오빠도 올렸고 저도 올렸고 지금 오빠 인스타 라이브 제 인스타 라이브 브이라이브까지 다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희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입은 옷은 굿즈 맨투맨이고 아 맞아요 이거는 저희 굿즈인데 후드티고 이거는 맨투맨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갖고있게 될 어? 여러분들이 흔들게 될 응원봉입니다 이번에 응원봉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번에 중앙통제를 하게 됐어요 맞아요 중앙통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고있는 응원봉의 색깔이 계속 저희들의 조종을 통해서 색깔이 계속 바뀌게 될거에요 엄청 예쁘겠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 상태고 서둘러서 우리 떼창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맞아요 저희 지금 이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와서 오늘 런스루를 하거든요 리허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빠르게 리허설 하기 전에 떼창 살짝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거 아주 살짝살짝만 찝어드리자면 크레센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나라라보도록 크레센도 세이 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예 예 예 일단은 그 우리 노래 모어가 진짜 많아 모어가 많고 맙죠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물 만난 물고기, Give Love, 인공잔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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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따라해야하는데 아싸게 무조건 따라하는게 맞습니다 라라라, 얘애애, 니나니뇨 이런거 진짜 따라하시면 됩니다 초콜레리 나온다 그럼 어딜 따라해야되겠어요? 여러분 뭐 따라해야돼요? 초콜레! 이런거죠. 그런거? 더 사랑해줄걸 이런거. 더 사랑해줄걸. 더 사랑해줄걸. 더 사랑해줄걸. 더 사랑해줄걸. 더 사랑해줄걸. 더 사랑해줄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예예예 이런 부분들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브이라이브를 잠깐 껐다가 켜야될 것 같대. 브이라이브가 뭔가 지금 잘 안되나봐요. 다시 껐다가 다시 켤게요. 지금 브이라이브를 약간 스노우볼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굿즈 봉을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이렇게 우리 콘서트에 맞춰서 봉을 이때까지 만들어 왔는데 저희도 솔직히 조금 더 이제 해가지고 공식 봉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는 요즘 좀 느끼고 있어서. 원래는 진짜 못 느꼈었는데 그래도 콘서트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공식 봉 있으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브이라이브 다시 켜놨네요. 안녕. 안녕. 자 그럼 이어서 계속 떼창 가이드 알려드릴게요. 우리 일단은 해드릴 게 뭐가 있죠? 그 짧은 구간들 빼고. 일단은 이번 앨범으로 새로 추가된 곡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재밌게 추가를 했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프리덤. 프리덤. 프리덤 조금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여기는 후렴이 떼창 포인트인데요. 그 진짜 프리덤이 나오는 것을 프리덤을 무조건 따라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프리덤은 따라하면 안 돼. 중간에 나오는 프리덤은 따라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숨 쉬는 것 프리덤 날 보는 것 프리덤 날 사랑하는 것 프리 해 가는 것 프리덤 노래하는 것 프리덤 춤추는 것 프리덤 내 변해되는 것 프리덤 안 돼요. so free. 안 돼요. so free. 안 돼요. so free는 아닌가? 아 그냥 freedom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나온다. 사랑하는 것 프리 해 가는 것 프리덤이에요. free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랑 뒤에 또 뒤에 이제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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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나오는데 사실 프리덤을 저희가 여러 번 했어요. 그 여러 번 행사 같은 데 다니거나 그런 데 갈 때마다 이 부분 따라해 달라고 해서 그런 영상들이 몇 개 있으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 4번은 프리를 마지막 구간에서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얘가 I'm just so free, who?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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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뭔가 포인트를 주기였어 아 우와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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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연 올라가면 안 해요 맞아요 다 우리 거기 오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나 이제 관객이 형 네 이순연 이순연 아아악 불가운지도 모른 너 일대로 돌아가서 이찬용 사랑해 이찬용 사랑해 이찬용 사랑해 그분이 형 그 세계를 누비며 이찬연 이찬연 세상에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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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후렴 쭉 깔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구간이 프리덤 중요한 거는 팔을 이렇게 꺼내야죠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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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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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끝나는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같이 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댓글에 막 뿌리뿌리 이렇게 올라오네 뿌리가 맞아요 뿌리뿌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곡은 다이노소어 원래는 응원법이 없었는데 가천대회를 갔을때 거기 계신 분들이 응원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그대로 저희가 옮겨왔습니다 일단은 당연한거는 모든 다이노소어에서는 같이 부르는거 다이노소어 이렇게 같이 부르는거는 그냥 뭐 음에 안 맞추셔도 돼요 그냥 다이노소어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다이노소어 이거는 모든 전 구간에서 같이 불러주시면 되는거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생겼죠 벌쓸 때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너의 옛날 동네 옛날 동네 옛날 동네 옛날 동네 옛날 동네 반자벨라엠 똥똥똥 내 가족 오순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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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고 썼네 딴딴딴 비명과 함께 깼니 함께 깼니 함께 깼니 함께 깼니 내 가족이 다 같이 똥똥똥 따스한 이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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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로가 덮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연습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사실 텍스터로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맞아요 진짜 추워 화장실 문 밑에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에서 떠나보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에 무섭게 없었던 어린이 많은 나를 멀쩍 되게 어린이 아니 너너뜻게 챠리미 정 parad호사 Van 여기는 안 따라지게 됩니다 이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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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더 좋지 엄마는 나마다 아무튼 아무튼 이해하셨죠? 아시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요건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리얼리티? 리얼리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따라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요. 그냥 뭐, 그냥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따라야 될 것들이야. 예를 들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길 거예요. 그냥.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say what?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뭐, 밝기를 최저로 해야 해. 둘, 셋, say what? 밝기를 최저로 해야 해. 뭐, this is reality. 리얼리티야.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절 내도 그냥 저희가 초콜릿은 30분, 이후에는 후회해. say what? 초콜릿은 30분, 이후에는 후회해. 예. 예. 요 뒤에는 그냥 똑똑같이 이해하는 걸로 요것만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니까 잘, 한 번만 들어보면은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게 떼창이죠. 제일 중요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떼창이에요. 오. 어, 맞아. 이거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이 바짝다리고 따라오셔야 되는 떼창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게 그 있었는데, 떼창 구간이 있었는데 추가가 된 게 있어요. 바로 랩파트에 질투하나보지 잘생겼다 이거를 나도 연습해야 돼 나도 어딘지 모르겠어 본인이 만드신 거라서 어느 부분인지 알지? 일단은 못생긴 척 살짝 풀트면 시작하기 전에 둥땅땅따 둥땅 치키치키 둥땅땅따 둥땅따 치키치키 둥땅따 둥땅따 We are the way 못생긴 척 이거 따라해 주시고요 뭐 아니 상처가 안 나 괜히 안 나 이게 박자가 엄청 어려워 맞아 맞아 이게 진짜 박자가 어렵고 예끼 우리 아기 까꿍 이런 것도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뒤에 여러 가지 때창들이 Give Love 200%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다 있는데 이거는 다시 들어본 보셔도 워낙 많이 해왔던 거라서 그냥 어떤 뭐 음악프로그램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연습하실 수 있지만 못생긴 척을 한 번 쭉 불러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 번 해봅시다 다른 거는 쉽기 때문에 유튜브 한 번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못생긴 척 한 번 하고 할게요 지금 브이라이브가 계속 엄청 끊긴대요 안 끊긴다고요? 아예 안 돼요? 네 끊어서 이거 브이라이브가 완전 끊긴다고 하니까요 저희 그냥 인스타 라이브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능력자 우리 팬 중에 능력자 있으면 이거 100% 이거 올라와 100% 이거 녹화해 놓으신 분들 계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잠깐 한 1시간 정도 다시 보기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제가 그거 저장해서 그런 게 있어? 안 돼!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안 얼마 못생겼다 못생겼다 한 난 못생겨지는 줄은 아나나나 No-No-No 정마로 그녀들이야 그 책이 불구짐이 날들인 것 같아 너 não sind을 찬 xuấtater 인가운데 않 GET Der nieve GBA 실질 생긴데 못생긴 척 하는 거야 증거한 ink団말을 말하는 선문네 왜 웃고 내리는 거지? 주렸던 언쟁이 궁금한 Surely 야기 우린 아기 가콤 그 중요한 부분은 바로 넘어갔어 여기 나도 몰라 야기 우린 아기 가콤 야기를 못해 your life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왜? 어? 질투하나 보지? 어이 거기 예쁜이들 잘생기들 넘어갔어? 나 넘어갔어 넘어갔어 나도 몰라 아 진짜 아 여기구나 프로 추가된다 나도 날 못생기들 만들고 싶었니? 왜? 어? 질투하나 보지? 하나 둘 셋 셋 다 아아 너무 잘생기들 아아 너무 잘생기들 왜 같은 값을 주고 산고 같은 옷도 사람을 차별해 이건 물고 병의 공연 쌤이 보시고 제가 늘 물려줘야 해 말 못하면 날 더 이상 놀리지 않게 지자 자 여기 또 나옵니다 그 윗공기가 좋다면 나도 좀 맡아보자 들어줘 연극 같은 거 하면 왕자 역할 좀 맡아보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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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거 암튼 우리 능력자 있으면 우리 팬분들 중에 또 능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 예쁘게 정리해서 정리해서 문제는 정리해요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만 당장 내일이라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어차피 우리가 전국투어로서 계속해서 하니까 응 맞아요 연습이 계속 필요하긴 해요 맞아요 이번 콘서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는 정의대의 평화의 전당이고 이거 끝나고 우리 리허설 하러 가요 맞아요 우리 이제 바로 또 리허설을 해보러 가야 돼서 우리 이제 드디어 내일 내일 모레니깐요 열심히 여러분들 떼창 가이드 잘 숙지해서 재밌게 한번